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틈날 때마다 깨어 계셔야 돼요. 그래야 올라오죠. 올라올 시간도 안 주셨잖아요, 양심이. 깨어 계시면 올라와요. 자명한 건 자명하다, 남한테 그러는 건 아니었다, 이게 자꾸 올라와요.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남한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, 자비의 마음이 올라와요. 이게 자명하고 이게 찜찜한 것 같아, 라고 진리의 생각이 올라와요. 자꾸 자꾸 그쪽으로 여러분 움직여주시는, 자명한 쪽으로 계속 여러분 마음을 써주시면 점점 캐릭터가 자랍니다. 하나 더 호흡 수련을 꼭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에너지체가요, 오감이, 이 육신의 오감이 아닌 다른 오감을 갖게 돼요. 육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오감까지 갖는 게 제가 말한 황금옷, 다이아옷 하나 입은 겁니다. 그 아이템 얻으시는 건요, 여러분 명상에 들어가서 참나 상태에서 내 몸 다 잊어버려도요, 또 다른 몸이 있어요. 오감을 다 갖추고 있어요. 팔다리 다 있어요. 새로운 몸이 있습니다. 도마복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했거든요, 제자들한테.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다시 태어난다는 게 새로운 몸을 얻는 겁니다. 살아서. 어떻게 얻느냐? 남자와 여자를 합하고 위와 아래를 합하고 안과 밖을 합하면 새 팔다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. 그게 뭐냐?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참나 각성한 다음에 여러분 몸 안에 위와 아래에 남성에너지, 여성에너지가 또 있어요. 여러분 안에 음향이 또 있어요.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습니다. 그 음향을 여러분 안에서 하나로 합하면 새로운 생명체가, 이게 정자, 이게 난자가 돼서 새로운 생명체가 또 생겨납니다. 그게 에너지의 정자, 에너지의 난자로 에너지의 몸을 여러분 원래 에너지 몸이 있는데 다시 이 남성에너지, 여성에너지를 합하면 에너지 몸이 거듭나게 돼요. 그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.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체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, 기본적으로.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잘 깨워서 명상을 잘하면 여러분 몸 안에 육신을 다 몰라 해버렸을 때도 몸 안에 에너지의 팔다리가 있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. 느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배양된 건 아니에요. 느낄 수만 있지. 호흡을 해주면서 음향에너지를 자꾸 하나로 합해주면요. 이와 아래, 앙커팍, 남녀를 합해주면 이 에너지체가 태어났다 할까요? 활성화되기 시작해요. 자라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 안에서 힘이 강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주먹으로 꽉 쥐는 정도의 힘을 가진 에너지 몸이 여러분 안에서 또렷하게 자라요. 그럼 여러분 육신을 다 잊어버려도 에너지 몸 갖고 있습니다. 저는 아침에 이런 짓 하고 있어요. 게임 접속을 저는 이렇게 해요. 참나각성 한 다음에, 참나각성을 또 또렷하게 한 다음에 제 마음에 육바람 이래 자명한 거 찜찜한 거 없나 자명한 거 다 하고 있나라고 쭉 검토한 다음에 팔다리로 쭉 몸에서 에너지체 느낍니다. 에너지체가 또렷하게 있어요. 그러면 제 몸은 잊어버리고 에너지 몸에서 제가 이제 기열대주천, 소주천, 에너지 도는 거 느끼면서 육신은 안 느껴지죠. 팔다리 도는 거 느끼면서 쭉 깨워서 있으면요. 저는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? 물질계에 있나요? 영혼 세계에 있나요? 영혼 세계에 있어요. 여러분도 지금 깨어 계시기만 해도 영혼 세계랑 물질 세계 이 중에 있는 거예요. 그게 지금 게임에 접속했는데 이쪽 상황, 게임에 접속해서 여러분 게임하면서요. 아, 이 PC방 왜 이래 하면서 하는 거예요. 지금 이 세계도 느끼면서 게임 안에도 느끼면서 마찬가지로 깨어 계시면 몸 사정도 느껴지면서 내 영혼의 사정도 느껴집니다. 알고 하시라고요. 알면 지금 누구나 다 접속해서 기본적인 플레이하고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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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